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모스 밴드라고 이렇게 셋이서, 아낙네들 셋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. 자, 오늘 첫 순서로 조용하게 또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. 저희가 모모스가 활동한 지 지금 한 분정 조금 넘었어요. 여러분들도 응원 좀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한 4초 곡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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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바라마 다음 곡은 바라마